샬롬! 원터치 기도회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질병 치유와 악한 영을 축사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완전히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의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토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또 마음에 또 손을 얹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치료할 자 없고 우리를 구원할 자 없으며 우리를 위로할 자 없으며 또 이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자 없으며 우리를 풍성케 하실 수 없음을 하나님 외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일히 여겨주시하사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과 공일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 기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죄악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선을 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그 즉시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치료되어지고 성경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또 거품과 또 아버지의 소리지름과 여러 모든 현상으로 인하여서 기침과 여러 구토와 가래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로 인하여 그 악한 영으로부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가난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또 사고와 불행까지도 이제 아버지 완전하게 축사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악한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 주요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 주요다 모든 질병과 악한 영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 주요다 악한 영은 떠나갈 주요다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아칸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고와 모든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느니 모든 악한 형들아 모든 악한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요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형들 떠나가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형들 떠나가 불안과 모든 마음의 고통을 주는 악한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떠나갈지요다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고 있는 악한 형들아 떠나갈지요다 불멸증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떠나갈지요다 암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모든 불치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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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면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 불면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떠나가 공황장애와 또 여러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 떠나가 음란의 영들 떠나가 폭행의 영들 떠나가 또 얻은 충독의 영들 떠나가 모든 가난의 영들 떠나가 저주의 영들 떠나가 옛 아담 적부터 흘렀던 더러운 저주들아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가게에 흐르는 더러운 저주들과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들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지 떠나가고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다시 다시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가라 더러운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결박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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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결박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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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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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이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과 구토와 하품과 모든 현상들을 통하여서 눈물과 소리질러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성경적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의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악한 영들이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서 나오고 눈물을 통하여서 나오고 공기를 통하여서 나오고 소리질러 다 나와라. 거품을 통하여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저주하노니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내가 나시 나세넷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한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다시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는다 너희를 저주한다 너희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결박하노니 너희의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결박하노니 지금 즉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의 움직임들과 너희의 활동들과 너희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결박하고 이제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그 생명과 그 풍성하심을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모든 형제님들에게서 나오고 기도하는 모든 자매님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모든 그 가정과 가족에서 다 나와라 그 어머니에게서 나오고 그 자녀들에게서 나오고 그 아버지에게 나오고 모든 가족에서 모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이 시간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너희를 꾸짖고 결박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음란한 것은 다 나와 음란한 것도 다 나와라 폭력도 나와라 모든 질병도 다 나와라 가난과 저조와 중독도 다 나와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미움도 다 나와라 미움도 다 나와라 저조도 다 나와라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악한 형들아 다 나와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형들아 다 나와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들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악한 형들과 모든 부정한 형들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다 나와 지금 즉시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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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 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죄악은 떠나가 죄악은 떠나갈지요다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우리의 죄악을 사여줬음을 이 시간 내가 선포하노니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요다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요다 모든 죄악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곳에서 떠나갈지요다 죄악의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요다 죄책감도 떠나갈지요다 죄책감도 떠나갈지요다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죄악의 영들은 떠나가 악한 영들은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죄악의 영들은 떠나가고 죄악의 영들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거짓의 영들아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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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와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 암의 모든 질병은 다 나와라 불취의 병들은 다 나와 불취의 병들은 다 나올지요다 몸을 아프게 하고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우울증은 나오고 불안과 장애의 모든 질병들은 다 나와라 머리를 아프게 하고 불면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미움의 영들도 다 나와라 질병의 영들은 다 나와 무릎을 아프게 하는 악한 영들 다 나와 또 모든 장기를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은 다 나와라 몸을 마르게 하는 아프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몸을 마르게 하고 몸을 고통을 주는 이 모든 신경의 고통을 주고 뼈와 근육의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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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머리를 아프게 하고 머리를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 악한 질병들 떠나가 악한 질병들 떠나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우울증의 영들은 떠나가 우울증의 질병은 떠나가 우울증의 질병과 공황장애인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과 조현병을 일으키는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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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뇌질종과 중풍병들은 떠나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심장의 질환에 있던 모든 질병도 떠나가 심장의 질환들은 떠나갈지요다 심장의 질환들은 떠나갈지요다 몸의 모든 중풍병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뇌에 있는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요다 폐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요다 폐에 있는 모든 암들은 떠나갈지요다 가남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요다 대장과 모든 위와 모든 악한 영들과 모든 암덩어리들은 이 시간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유방암도 떠나갈지어다 자궁암도 떠나갈지어다 갑상선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가고 뇌종암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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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육종암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희귀병 암병도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모든 암병들은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잘 들어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입을 통해서 다 나와라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다 나와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제 다시 내가 나스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대대 흐르는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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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의 저주들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들아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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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정의 아버지와는 악한 아버지와 소비의 모든 부정한 것들도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가정에서 다 나와라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으로 질병을 인하여 가난하게 되어주는 이 시간 아버지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하사 가난이 아버지와 떠나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버지와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떠나가 악한 모든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가난의 영들은 떠나가 그 가정에서 나와라 그 가정에서 나오고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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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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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다시 내가 나설의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저주는 떠나가라. 모든 저주는 떠나가라. 사고의 저주와 사고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이혼의 저주와 자녀들의 모든 고통과 아버저 아버저 불행해지는 이 모든 저주들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그 가족으로부터 흐르는 더러운 저주들은 다 끊어질지요다 사라질지요다 사라지고 끊어질지요다 우상승배의 저주는 떠나가 음란의 저주는 떠나가 알콜의 저주는 떠나가 폭행의 저주는 떠나갈지요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 음란의 저주는 떠나가 음란의 저주는 떠나가고 폭행의 저주는 떠나가고 가정의 저주는 떠나갈지요다 질병의 저주는 떠나갈지요다 우상승배의 저주는 떠나갈지요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악한 모든 영들아 저주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떠나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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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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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잘 들어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악한 영들은 다 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형들아 이 악한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죄악의 질병들이야 이 악한 형들아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아 저지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아 다 나와라 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너희를 저주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너희를 꾸짖고 저주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내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저주하느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올지어다 손을 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머리에 손을 넓고 마음의 손을 넓고 답래하게 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떠나갈 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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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다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사라져라. 떨어져라. 떨어지고 소멸되어라. 떨어지고 소멸된다. 떨어지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더 나와.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와 모든 통로를 통해서 다 나와라. 구역질을 통해서 다 나와라. 기침과 가래를 통해서 다 나와. 하품을 통해서 다 나오고 눈물을 통해서 다 나오고 소리질러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저주하느니. 이 죄악의 악한 형제라 다 나오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제는 다 나오고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형제는 다 나오고 저지를 일으키는 악한 형제는 다 나오고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형제는 다 나오고 불행으로 일으키는 악한 형제는 다 나오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형제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그 가정에서 그 자녀에게서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선포하며 오직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힘입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다 나와라 다 나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오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고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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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요다 오 성령님 더 이마시옵소서 더 이마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이마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이마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이마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이마시고 더 믿음을 주시고 더 담대함을 주시고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 알려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최악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회개하며 통곡하며 불의지니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수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풍위를 구할 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와 이 모든 고통과 이 악한 영으로부터 모두가 자육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자에게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다 나와라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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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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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여 주시하사 그 몸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악한 영들이 그 질병들이 그 고통들이 다 나오는 은혜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저주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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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 나와라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악한 영들은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지금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저주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떠나갈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량하노니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너희를 정지하고 너희를 결박하노니 나오고 떠나갈지요다. 사라질지요다. 사라질지요다. 소멸될지요다. 소멸될지요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믿음을 주세요 더 믿음을 주세요 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이 시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더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에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하는 것들이 이 치료되는 은혜가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토의 이름을 명령한다 악한 영들은 잘 들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을 일으키는 질병들아 잘 들여라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들아 악한 영으로 터 흐르는 모든 가게의 저주들과 모든 질병들아 가난과 사고와 불행들아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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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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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다 나와 더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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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눈이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눈이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진눈이 다 나와라 더 나와라 죄악의 악한 영들아 다 나와라 질병에 일으키는 악한 영들도 다 나와라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저주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불행을 일으키는 더 나와라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떠나가고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도 떠나가고 저주와 사고와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형들은 떠나가.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떠나가. 우상 숭배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도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암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질병들과 모든 희귀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과 질병의 형들은 떠나갈지어다. 사고의 형들은 떠나가. 이혼의 형들도 떠나가. 불행의 형들은 떠나가. 저주의 형들은 떠나가. 가난의 형들은 떠나갈지어다. 다해가나시 나세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졌느니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악한 형들을 꾸짖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꾸짖는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 더 나와라 그 더러운 것들 다 나와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들과 더러운 악한 형들과 부정의 형들과 가난과 저주들은 끌어지고 다 나와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더 나와 그 가정에서 나와 그 가정에서 나오고 그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그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나와라 다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저주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지고 너희를 저주하느니 그 몸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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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모든 가난과 저주와 고통들은 떠나가고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의 고통들은 떠나가고 결박되어 떠나가고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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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가난은 떠나가 가난은 떠나가 가난은 떠나가고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모든 죄악은 떠나가고 저주와 사고와 분해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져라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마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 예수 그리토의 그 거룩한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아픈 곳에, 병든 곳에, 고통에 임하는 곳에, 가정에, 모든 삶에 아버지하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그 정결하신 보혈이 임하고 충만하게 덮어지고 뿌려지고 임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예수의 그 정결한 피가,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임할 주여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주여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임할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예수의 보혈이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임할 주여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그 가정에 이마를 쥐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와 믿음으로 손을 넘는 모든 곳에 이마를 쥐어다 이마를 쥐어다 마음의 이마를 쥐어다 마음의 이마를 쥐어다 머리의 이마를 쥐어다 발의 이마를 쥐어다 손의 이마를 쥐어다 모든 장기에 이마를 쥐어다 그의 가정과 그의 가정에 이마를 쥐어다 그의 삶의 모든 터전에 예수의 보혈이 이마를 쥐어다 예수의 피가 이마를 쥐어다 예수의 피가 이마를 쥐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마를 쥐어다 예수의 피가 아버지여 이마를 쥐어다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그 정결하신 피가 그 정결한 피가 더러운 것들이 다 유월될 쥐어다 죄악은 유월되어지고 질병이 유월되어지고 가난이 유월되어지고 저주와 사고와 불행이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우리 때의 보혈이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들에게서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과 모든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모든 것이 유월되었음을 아버지의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명료하노니 떠나가고 유월되어지고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더 이말지어다 더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그의 몸에 그의 신체에 영육혼에 이말지어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 이말지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 그 정결하신 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료하노니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덮어지고 이말지어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덮어지고 이말 지어다 그의 가정에 그의 몸에 모든 아버지 신체의 영유콘에 예수의 정견한 보혈이 이말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악은 떠나가 죄악은 떠나가 예수의 피로 죄악은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선포하느니 모든 죄악은 떠나가 모든 죄악은 떠나가 예수의 피로 죄악은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질병은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가난은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저주는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사고로 떠나가고 예수의 피로 불행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의 건의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의 정결한 보혈이 이말 지어다 그의 보혈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고통은 떠나가고 유월될 지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 이말 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그의 육체에 그의 아픈 곳에 그의 가난에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이말 지어다 그의 섬기는 교회에 그의 섬기는 모든 활동의 영역에 이말 지어다 이말 지어다 이말 지어다 머리에 이말 지어다 머리에 이말 지어다 생각에 이말 지어다 마음에 이말 지어다 고통에 이말 지어다 아픈 곳에 이말 지어다 죄악의 말 쥐어다 피가의 말 쥐어다 피가의 말 쥐어다 예수의 빛이 임함에 예수의 보혈이 임함에 모든 것은 유월되어지고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은 끊어질 쥐어다 모든 죄악은 끊어질 쥐어다 예수의 보혈로 질병은 끊어질 쥐어다 모든 질병은 끊어질 쥐어다 모든 질병은 끊어질 쥐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가난은 끊어질 쥐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가난은 끊어질 쥐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사고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사고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사고는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모든 불행은 떠나가고 끊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더 이 맛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그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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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혈로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이제 다시 내가 나설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보혈이 뿌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죄악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져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그 질병은 다 나와 그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그 악한 영들은 다 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라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모든 저주와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저주는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다 나와라 더 나와 그의 가정에서 다 나오고 그의 몸에서 영육원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결박하느니 악한 영들은 다 나와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 저주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다 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다 나와 불행으로부터 있는 모든 악한 형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특별히 이제 저주들아 다 나와라 특별히 이 더러운 음란한 것과 우상숭배의 형들 다 나와 우상숭배의 형들 다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우상숭배의 형들은 다 나와라 다 나와라 음란한 것들도 다 나와라 음란한 것들도 다 나와라 미움에 다 나와 미움들은 다 나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형들 다 나와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명량한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다 나와라. 다 나와. 더 나와.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형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다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느니. 다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고 너희를 저주하느니. 다 나와라. 더 나와라. 다 나와라. 다 나와. 그 몸에서 다 나와. 기침과 가래로 다 나오고 하품으로 나오고 눈물로 다 나오고 성령이 허락한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통로를 통하여서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라. 입을 통하여 다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소리질러 나오고 소리질러 나와. 입을 통하여 다 나와. 눈물을 통하여 나오고 하품을 통하여 나오고 기침과 가래와 구역질러 다 나와라. 모든 현상을 통하여서 다 나와. 속이지 말고 다 나와라 속이지 말고 다 나와 견딜 수 없음을 그것에 살 수 없음을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아메라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간절히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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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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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완전하게 아버지 아픈 곳에 질병에 있는 곳에 아버지 질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곳에서 아버지 사고의 고통 가운데 불행의 고통 가운데 제약가의 고통 가운데 가난과 저주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의 보혜를 아버지 더 덮어주시고 더 뿌려주시고 더 임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들은 다 유월 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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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고의 저주들아. 불행의 저주들아. 모든 질병들아. 모든 악한 형들아. 부정한 것들아. 하나님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들아.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사라지고 떠나가. 그 몸에서 사라지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더 나와. 더 나와. 더 나와. 가난은 나와. 가난은 나오고 가난은 나오고 질병은 나오고 악한 형들 다 나와.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다 나와. 가 나와. 저주는 다 나와. 저주는 다 나와. 사고는 다 나와. 불행은 다 나와. 미움은 다 나와. 미움은 다 나와. 미움은 다 나와. 나와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는 지금 즉시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갈 지오다 떠나갈 지오다 떠나갈 지오다 사라질 지오다 사라질 지오다 소멸될 지오다 소멸될 지오다 소멸될 지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내가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의 피로 주의 보혈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덮어질 지어다 뿌려지고 덮어질 지어다 뿌려지고 덮어질 지어다 예수의 피다 예수의 피다 그의 가정의 피가 임할 지어다 그의 가정의 피가 임할 지어다 그의 아픈 곳에 질병이 임하는 곳에 질병이 임하는 곳에 피가 임할 지어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정결한 피가 이마를 쥐어다.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예수의 정결한 피가, 예수의 정결한 피가, 예수의 정결한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말 쥐어다. 예수의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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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말 쥐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는 명령하느니 예수의 피가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피가 뿌려진 자들에게서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과 모든 사고와 불행은 떠나가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떠나가 떠나갈 쥐어다. 떠나갈 쥐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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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서 떠나고 떠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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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 쥐어다. 사라질 쥐어다.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하노니 다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꾸짖고 내가 결박하노니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더 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불로 이제 성령의 불로 합심함에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을 선포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과 고통 가운데서 완전하게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제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보혈이 뿌려지고 회개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서 보혈이 인친 자들에게서 이제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성령의 불이 임할 주여다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저 손에게 믿음을 손을 대고 있는 그 손에게 성령의 불로 이 맛이 없어서 성령의 불로 이 맛이 없어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주여다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악한 모든 죄악들은 소멸되어지고 악한 죄악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악한 죄악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질병은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모든 가난과 모든 저주들은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령의 불로 사고와 불행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악한 영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그곳에 살 수 없음을 내가 예수 우리 때 이슬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떠나가. 지금 즉시 떠나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이마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이마시옵소서. 가난의 이마시옵소서. 질병의 이마시옵소서. 죄악의 이마시옵소서. 사고의 이마시옵소서. 불행의 이마시옵소서. 저주의 이마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손의 이마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믿음으로 머리의 이마시옵소서. 가슴의 이마시옵소서.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유콘의 이마시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이 더 뜨겁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모두가 성령의 불로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종교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즉시 질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즉시 아버지의 죄악과 그 즉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아버지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소멸케 되어지는 것을 태워지는 것을 아버지와 체험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이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성령님 더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성령의 불이 이 말 취여다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몸은 뜨거워지고 몸은 뜨거워지고 이제 악한 영혼 다 나가라 성령의 불로 소멸들지어다 다 나와라 악한 영혼 다 나와라 악한 영혼 다 나와라 악한 영혼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불이 들어간다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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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이 맛이 없어서 성령의 불로 뜨거운 불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다 소멸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과 악한 영들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이 모든 죄악구로부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자유께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뒤부정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은 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소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성령의 불로 너희는 소멸될지어다 너희는 소멸될지어다 너희는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너희는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 기침과 가래와 모든 경로를 통해서 다 나와라 아픔을 통해서 나오고 눈물을 통해서 나오고 공기를 통해서 나오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경로를 통해서 이 시간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교통하지 말고 흐르지 말고 떠나가 흐르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교통하지 말고 떠나가 교통하지 말고 그 가정에서 그 죄악에서 그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너희를 결박하느니 성령의 불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희를 결박하고 꾸짖고 성령의 불을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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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요다 너희의 죄악 너희의 질병은 소멸될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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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아버지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오직 그 예수 우리 때의 거룩한 본렬로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때의 이름을 거룩한 본렬로 선포하고 오직 예수 우리 때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요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요다 악한 형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요다 악한 형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요다 악한 형들은 사라지고 떠나가 악한 형들은 떠나가 악한 형들은 떠나가 악한 형들은 떠나가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저지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사고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불행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은 떠나가 떠나가 형통하게 하지 못하는 악한 형들 떠나가 진리를 아예 진리의 말씀으로 거스리게 하는 악한 불순종들 떠나가 불순종도 떠나가 미움도 떠나가 미움도 떠나가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로 너희를 태우고 소멸하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와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나와라.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 말 취하다.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더 나와라. 더 나와라. 이불 통하여 다 나와. 이불 통하여 다 나와. 소리질러 나와 울며 나가고 기침과 가래와 하품으로 다 나오고 공기를 통해서 다 나가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입을 통하여 다 나가라 입을 통하여 다 나가고 눈물을 통하여 다 나가고 공기를 통하여 다 나가라 예수 그리트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다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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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떠나가. 다 나가고 떠나가라. 다 나가고 소멸될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다 나가라. 너희는 소멸되고 너희는 거기서 살 수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그 몸에서 사라지고 떠나가. 그 몸에서 떠나가. 그 몸에서 떠나가고 그 몸에서 소멸되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말 지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이 말지어다.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께서 더 몸을 뜨겁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소멸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소멸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것 하나도 아버저 아버저 잊지 않게 완전하게 완전하게 소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 성령이 불. 성령이 불. 성령이 불.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불이 말지어다. 성령이 불이 말지어다. 성령이 불이다. 성령이 불이다. 악한 것은 다 나가라. 악한 것은 다 나가라. 악한 것은 다 나가라. 성령의 불이다 악한 것은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 그 몸에서 다 나가고 떠나가 떠나가 나가고 떠나가 나가고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을 선포하느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느니 더러운 것들아 잘 들어라 떠나가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갈 지어다 다 나와라 다 나오고 떠나가 다 나오고 떠나가 다 나오고 떠나가 성령의 불이 이말 지워 성령의 불이 이말 지우고 성령의 불이 이말 지워다 성령의 불이 이말 지워다 더럽고 추악한 악한 형들아 잘 들어라 죄악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가난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저지에 일으키는 악한 형들, 사고와 불행을 이는 모든 불순종의 악한 형들, 미움의 고통에 있는 모든 악한 형들아, 부정한 형들아, 지금 즉시 성령의 불을 선포하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선포하느니, 그 몸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가, 그 몸에서 나오고 떠나가,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다 나오고 떠나가, 성령의 불이다, 더 나오고 떠나가, 성령의 불이다 다 나오고 떠나가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가정에 흐르는 더러운 저주들 떠나가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가난과 저주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 떠나가 성령의 불로 너희를 소멸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꾸짖느니 그 몸에서 더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몸이 완전하게 불로 아버지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유코니 아버지 저들의 손을 통하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얻는 저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있는 모든 환불은 뜨거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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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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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서 저들의 손에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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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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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이제 아픈 곳에 아버지 질병이 소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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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뜨거움으로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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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그의 가정과 가정의 모든 것에서 떠나가 떠나갈지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모든 불치의 병 모든 불치의 병 또 아버지 공황장애 또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고통 미움의 고통 모든 가게에 흐르는 더러운 것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갈지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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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성령의 불 아버지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살지 못하게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다 소멸시켜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버지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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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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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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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죄악들은 예수 우리 때 여러분은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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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이다 더 이 맛이 없어서 더 뜨겁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주코네 영주코네 성령의 불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사고와 불행과 모든 불신종과 미움과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트 이름을 명령하여 명령하느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다 나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죄악과 고통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고와 불행은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소멸되었음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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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노니 완전하게 너희가 결박되어지고 완전하게 소멸되어지고 완전하게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떠나갔음을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선포한다 선포한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더러운 것들은 다시는 교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악한 습감과 죄악이 이제 이 모든 고통과 저주가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다시는 고통을 주지 못함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이 맛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자들에게서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육회되어지고 완전하게 치료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충만하게 천군천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저들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 악한 영이 아버지의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무하게 하시고 기도로 전무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의지하며 더 아버지를 신뢰하며 주와 동행하며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시간 천군천사를 통하여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을 아버지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임하시고 아버지요 지켜주시옵소서 24시간 365일 천군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완전하신 평강의 나라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완전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여다 임할 지여다 임할 지여다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았음을 다시금 확인할 지여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선포할 지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소망이 임할 지여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지여다 더 풍성하게 이 말 쥐어다 더 풍성하게 이 말 쥐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에 날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